여기도 물이 나가지고 펜션들이 지금 이렇게 타가지고 물이 난 현장입니다. 우리가 정말 이러시면 해야 되겠죠. 아, 처참합니다. 저 뒤쪽도 불이 났어요. 그래서 저쪽 산에서 불이 난 것 같습니다. 저 뒤쪽도 지금 불이 났네. 되게 위험한 현장입니다. 아직도 냄새가 굉장히 지금. 저 뒤쪽도 지금 불이 났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 펜션이에요. 저 뒤쪽도 불이 났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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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우리가ete어봐 봐요. 현장에서 detected것 같은데요. thank you. 이제이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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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묵는 포시즌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우리 한 호텔 앞에 해변가의 집들도 이렇게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